안녕하세요 락스 이재배 김동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eact에서 Next.js를 이용해서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Next.js를 이용하기 전에 이전에 만들었던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CSR 방식으로 구현했던 것과 그리고 Next.js는 SSR 방식 서버 단에서 HTML 태그를 생성해서 화면에 뿌려주는 방식이에요 자 기본적인 차이점은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얘는 리액트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만든 클라이언트 사이드 방식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이구요 얘 같은 경우에 검사를 한번 해보면요 개발자 도구를 보고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얘 원소스를 한번 볼게요 페이지 소스 보기에서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보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방식으로 구현된 걸 보면 HTML, HTML 소스를 봤을 때는 이 부분요 본문 부분이 화면을 보시면 바디 안에 태그가 여기에서 루트에서 비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어 있으면 당연히 이 페이지를 검색 엔진에서 찾을 때 안에 태그가 없으니까 SEO 차원에서 굉장히 안 좋은 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객관 같은 내용이어야 똑같이 내용을 추가하고 업데이트하고 제거할 수 있는 똑같은 기능의 앱이구요 이건 CSS를 조금 더 수정을 한 거고 같은 내용을 React, Next.js로 구현한 오른쪽은 똑같이 클릭했을 때 화면의 내용들이 잘 바뀌고 있고 이 내용을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업데이트 할 수 있고 지울 수도 있는 간단한 앱이 되겠습니다 얘도 페이지 소스를 보면 자 여기 안에는 이런 식으로 코드가 직접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화면과 같이 여기 있던 이 HTML 수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화면에 직접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러면은 얘는 SEO 차원에서는 안에 태그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검색 엔진에 친화적인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스를 보고 기본적인 차이점을 한번 확인을 해봤구요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 그리고 CSR 방식과 SSR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런 간단한 앱을 Next.js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개념은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에요 자 React.js는 Create.react.app 방식으로 구현된 React.js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로드해서 구현하는 방식이고 Next.js는 프레임워크에요 이거 React.js의 프레임워크라고 한다면 이미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걸 필요에 따라서 우린 틀 이 Next.js가 만들어진 그 틀 안에서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자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면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서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우리들은 내용을 넣어서 이 틀 안에 작업을 하시게 되겠고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 Create.react.app으로 만드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함수들을 그때그때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React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직접 생성하고 설정을 해줍니다 Next.js는 규칙에 따라서 코드만 작성을 하면 이미 만들어진 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더 정형화된 앱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CSR과 SSR 방식 보겠습니다 Create.react.app로 만든 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렌더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예를 봤을 때 이 html 태그가 사용자가 이 브라우저 이 주소를 접속했을 때 이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렌더링이 됩니다 보니까 이미 받은 파일에서는 아까도 봤다시피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빈 div가 이런 식으로 adi 안에 태그가 이렇게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빈 거에 스크립트를 통해서 그때그때 코드를 생성해 주는 게 CSR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I를 어디서 만들어주는 거냐면 클라이언트 단에서 그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게 프론트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SSR 방식은 즉 Next.js의 SSR 방식은 화면을 미리 서버에서 다 만들어서 줍니다 가장 큰 짜리처럼 그래요 CSR 방식 Create.react.app로 만든 방식은 유저가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는 빈 html을 전달받고 거기에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화면을 렌더링해 주는 방식이 CSR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초반에 로딩만 되면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미 모든 코드가 클라이언트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버한테 요청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모든 내용이 다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렌더링이 빠른 장점이 있고 서버의 부담이 적습니다 단점은 뭐가 있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소 검사를 해봤을 때 db 안에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html이 비어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의 bot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렵게 돼 있어서 seo 검색 엔진 최적화에 안 좋다는 얘기고요 초반에 모든 스크립트를 다 다운로드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외부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자 그 다음에 next.js 같은 경우에 서버 사이드에서 html 다 만들어주고 그거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앱에 접속을 하면 사이트에 접속하면 서버에서 리액트가 실행되고 리액트는 화면을 만듭니다 화면을 만든 다음에 html을 그때서야 제공을 해요 그리고 브라우저는 리액트 코드가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받아서 그때 이제 여기서 이 단계부터는 csr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화면에 작동을 해요 그래서 모두 구성한 다음에 유저한테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버 전체 앱을 미리 렌더링하기 때문에 초반에 컴포넌트 로딩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앱 같은 경우에 자 그래도 장점은 next.js로 돼 있는 건 앞서 확인해 봤듯이 html 코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se에 좋고요 다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로딩 속도 그래서 html을 일단은 미리 서버에서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스태틱 사이트 그러니까 페이지 서버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그냥 주소 기반으로 해서 그때그때 화면에 보여주는 스태틱 앱을 만들 때 용이합니다 단점으로는 서버에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바뀌는 부분 이 바뀌는 부분을 그때그때 또 서버에 요청을 해서 변경된 부분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앞서 CSR 방식보다는 서버에 부담이 조금 더 가게 되어 있고요 페이지를 요청할 때마다 특정 페이지를 요청할 때마다 전체가 다 로딩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다소 사용자의 경험이 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는 여기에서 얘를 클릭할 때 서버에 요청해서 다운받는 건 요것만 원래는 전체가 이 모든 구성 요소가 다 네트워크를 타고 다시 다운로드가 되지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요청을 할 때 일부만 다운로드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코드를 더 작성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Next.js 앱을 설치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